전남 여수시가 여수관광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웹드라마 윤슬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16일 진남문예회관에서 여수관광 홍보 웹드라마 윤슬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45분 분량의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에 비추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의미하는 순수 우리말이며 백제로 망명한 신라 진골 출신 해오랑과 백제 귀족 가문의 영예 별녀, 이를 질투하는 백제 무장 관우 등 3명의 주인공들이 환생을 거듭하며 삼각관계를 벌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유튜브와 여수관광 SNS 힐링 여수야를 통해 웹드라마를 공개하고 온 오프라인 이벤트와 이모티콘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윤슬은 제7회 서울웹페스트에 선정돼 오는 8월 시상식에서 수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